안녕하세요. RC-LIFE 입니다. LED가 있는 제품입니다. 검정색은 티가 안나는데 바깥쪽으로 나오잖아요. 바깥쪽 창문까지 나오니까 너무 이쁘네요. 제품 이름은 무엇입니까? RC-LIFE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미니 드리프트 입니다. RC-LIFE에서 이렇게 서버, 부드럽죠? 바디핀 꽂으면 되겠죠? 바디핀 꽂으면 되겠죠? 바디핀 꽂으면 되겠죠? 바디핀도 정말 좋아요. 바디핀도, 저는 바디핀이 정성스럽게 만드는 바디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 꽂아있더라구요. 불 켜면 이렇게 됩니다. 불 켜도 이쁘지 않나요? 항상 조명빨에 많이 속는데 이 조명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차가 끝내줘요. 가스! 색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색깔이 하나, 둘, 셋! 조금 심심하지 않습니까? 자 짜잔! 이렇게 네 번째 색깔 있습니다. 조명을 끄고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재구번호가 2121이에요. 2020, 2020 R이구요. 여기 보시면 풀셋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조종이 GT2, GT2 버전, 미니 투어링, 미니 EX, EX07라는 제품이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가지 LED가 쭉 있는 상태에서 바디가 나와요. 사이드 보시면 앞에 뒤에 LED 있거든요. 이거는 보조 LED 따로 드리는데, 이거는 회원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LED인데요. 아마 이거 따로 하시면 전선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LED 작업해가지고 이쁘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따로 놔두고, 제가 기본적인 LED만 따로 해드리고 있고요.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X-ray도, 이거 뭐 이렇게 뭐 약간 액세서리 있다고 하거든요. 액세서리 2단계고요. 일단 기본적인 차에서 제가 정통 RC 라이프, RC 업그레이드. 자, 보시면 디프레이션, 그 다음에 풀골 베어링, 그 다음에 박스까지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전화 찬스. 전화 찬스 010-5303-197, 야간에 9005-108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자, 오케이. 자, 나중에 봐도 깔끔한 차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어쩌요.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LED 따로 여기 드리는데요. LED 여기 윙도 있고, 아, 윙도 있어. 윙도 있구요. 액셀도 다 드려요. 자, 보시면 LED. 이 LED는 직접 장착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장착하시는데, 좀 빡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는 따로 드릴 거예요. 제가 작업하지 않고 직접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제품. 서버. 돌리고, 잘생기고. 야, 드리프트도 잘 되는 차예요. 정말로. 정말 잘 되는 차입니다. 꼭 구매하시고요. 제가 아시랩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구매했을 때, 구매하면은 테스팅해서 나눠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FPV도 좋고, 인허트라고 정말로. 오케이, 해내세요. 무슨 거 아쉽습니다. 보세요, 중간에. 막 이렇게도 가요. 타이가 디프트하이기 때문에, 미끄럽죠. 부드러워요, 잘 가고요. 이런식. 그런데 화면이, 화면을 보면, 화면에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PV,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거죠. 오프로 차는 너무 어렵고요. 온로우 차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FPV 했던 거고요. 이렇게 작업하는 거. 왜 났으니깐요. 지금 구매하세요, 여러분들. 99,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99,000원에 되게 착하게 드린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꼭 미니 RC카 한번씩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의 RC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 마anızien. 다시 만나요. osse Emilie English chapter moonГ